던지고? 예 쏘고? 쏘고 쏘고 2 어 어 아 나는 크루즈로 캐리한 던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전문가에요 아가리 니 아가리 봉행시킬게 아아 나 안맞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뭐? 아 뭐? 나이스 야 밑에 베이머스 이쁘게도 박아놨네 다 내리러 가야지 아아 안 맞네 설죽이 없나 설죽에?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설죽에 한번밖에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보고싶죠? 네 밑에 부터야 소장님 미션 깨세요 미션이 좀 앞으로 갈수 있어? 아냐아냐 무리하지마 여기 쏙께 일단 여기에 쏙께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핸들어줄게 에이스 파이리가 갑니다 땅에 박았는데 스페이스바 눌러서 터뜨려야되요 알겠어요 벌써? 4개는데? 쟤네들 그런거고 만발 20000발씩 들어있다 했냐 나 몰랐잖아 스페이스들 터지는게 진짜 좋네 그럼 진짜 좋아요 근초도 안가서 스페이스들 누르면 터지면서 사람 세우고 가요 크루즈 한 명은 나요 한 명은 나요 뒤에 뒤로 간다고 아 이게 또 크루즈가 골렘이랑 가령이 전법 쓰면 난리나는데 우와 근데 크루즈가 뽑으면 악협도 다 평등하다 간다 우리가 그때 악협 철 때 야 나 이것만 쏘면 되는거야 계속 크루즈가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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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존다 구조 가고싶어 이기려야지 존다 구조 가고싶어 야 저거 룬야 악로 렉스를 저기서 죽였으면 시체라도 캐야될거 아니야 이거 우리 존수지 룬앤냥 룬앤냥 타방 크루즈 간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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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티타노 아직 안 들어오지 말지 티타노 잠깐만 스톱 해봐요 기력 좀 채워주세요 티타노 제가 지금 딸피 딸피 너무 금방 넘는다 티타노가 티타노가 몸빵이 진짜 안돼요 아우 아 까비 욕심냈어 내가 아 까비 하하하 까비까비 런으로 못 들어가는데 구멍에 하방 하나 그냥 부숴죠 제가 부술게요 런 돼요 런 돼요 어디있어 봐봐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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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려 렉 걸려 야아 쏘졌어요? 오케이 어 렉 왜이래? 어 렉 너무 심해 부서지는 것도 많은데 3타이탄 소환까지 렉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와 와 지대로 들어갔다 우와 이야아 권렘 너무 잘 들어갔어 들어가서 죽어버렸 블렘이 사클리했네 어이구 좀 막아드릴까요 어 어디지? 아니아니 닭을 살짝 오른쪽으로 갔더니 그런거라 한번만 더 쫄게요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아이고 티타웍 또 티타웍 또 왜 가는겨 얘 누가 탔어요? 저건 아 괜찮아요 줘봐도 돼 오케이 오케이 집에 더있어 아니 저건 안쪽에서 써야되니까 좀 아끼긴만한데 아 진짜 아니야 웬만이 넘게 남았어 안되는 이유를 알았어 왜 내가 지금 SS랑 1번을 섞어 쓰고 있어 역시 님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케이 오 둘 다 가 대전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죠 야놀라가 다 타지나? 다이스가 안가져요? 아 걸렸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수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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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대전트 못 씹어? 대전트에 왜 못 씹은지? 아니 씹었어요 씹었어요 아 근데 아이스 딜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됐어요 아 아 왜 안가져? 걸렸어 나 지금 아까 대전트에 껴가지고 걸려가지고 점프가 안 됐어요 아 나 껴어 나도 시체 너무 안좋은데 아 켤까요? 제가 켤지니까요 켤지니까요 아이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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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때메 제가 움직이지 못해요 스폵스폵스폵 켤지마 세폰이 목표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이질洲 크루즈각 보고 있었는데 거기로 저거 한 번 데저트 위에 올라가서 해보세요 데저트도 데저트때메 제가 제가 여기 위를 올라갈걸 가지고 시체가 아까 위에 올라갔는데 틀을 안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숫자 때문에 안 움직여지거든요? 아 근데 체크 스트로 없어가지고 마다로 밀어버렸는데 빨리 끝내요 우리가 여길 먹어놔야 그래도 전쟁을 계속하자 지금 탈에 타고 포수고 있지 오케이 1, 2, 3 들어왔어요 방금 딱 비겨가지고 방금 1, 2 다 한 대 좀만 찍어 아 형님 드릴까요? 제가 반만 파데 파데 그 저 기수보고 하고 가야 돼요? 파데 파데 기수보고 하고 가세요 제가 파데 들고 왔어요 파데 드릴게요 형님 오케이 5개 5개